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자랑스럽게 청취율 압도적 이리 감사의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총 40분께 치킨 쏴드렸는데요. 오늘도 총 40분께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40분께 커피 쿠폰 오늘도 시원하게 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6호 태풍 카논이 북상 중입니다. 주변에 축대, 배수구, 지붕 등 점검해 주시고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화분 등은 미리 고정해 주시거나 또 화분 같은 경우는 실내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이 잼버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오늘 참가자들 전원이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를 오전에 시작하는 뉴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다 철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했다고 해서 수습이 끝난 게 아니죠. 또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이 12일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잼버리는 어떻게 보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걸 지금 잘 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3만 7천여 명 남았던 나머지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수경지에서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거 앞으로 남아있는 본 행사 마지막 행사가 일명 K-POP 콘서트인데 어디서 어떻게 개최될 것이냐 이 여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1일 밤에 열리는 걸로 공지가 됐습니다. 원래는 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6일 당일에 취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 달 이상을 이 콘서트를 준비해왔던 관계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POP 슈퍼라이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6일에 취소가 되고 11일에 전북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가 변경이 됐다가 태풍 카누레 북상으로 인해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최종 변경이 됐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콘서트를 준비해왔던 관계자들은 공연 전날이었던 5일에 취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5년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30톤에 달하는 살수차를 준비했고 다양한 안전장치 확충, 안전인력 충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윗선의 결정에 따라서 당일 취소가 이루어졌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콘서트는 잘 치러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를 김현숙 장관은 확장된 젠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젠버리의 원뜻은 여럿이 한 군데 모여서 야영을 하면서 수경을 하면서 서로 인적인 교류를 하고 문화적 교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젠버리가 아니죠. 그냥 젠버리가 중단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대체된 겁니다. 이런 원뜻과 전혀 관계없이 젠버리가 장소만 바꿔서 계속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저 같은 사람한테 비판받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1면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새만금 젠버리에서 코리아 젠버리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당 사람들 이것을 국민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거의 근무호기 운동에 비유를 하고 박대출 의장이 근무호기 운동 대체로 극복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대통령이 홍보대사 모든 국민들이 홍보대사가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홍보대사 시켜줘서 고맙긴 한데 평생 직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신 승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현실대로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겸허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1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다는 K-POP 슈퍼라이브 여기도 뒷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일정이랑 장소가 다 변경이 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출연자 섭외입니다. 원래 6.21에 출연진으로 이름을 올렸던 아이돌 그룹 아이브라든지 앤믹스 이런 아이돌 그룹들의 출연이 좀 불투명해졌고요. 보통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된 스케줄에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행사를 주관하기로 한 방송사 KBS에서 같은 날 원래 TV에서 생방송이 예정돼 있었던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를 결방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뮤직뱅크에 출연하기로 했었던 다른 K-POP 아이돌들의 스케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뮤직뱅크를 사실상 K-POP 슈퍼라이브로 대체하는 고육책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뮤직뱅크에 출연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일단 섭외를 해놓은 상태고요. 다른 출연진하고도 섭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이 결국은 여론 무마용으로 최대한 K-POP 슈퍼라이브의 덩치를 키워서 여론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동원되고 있는 게 방탄소년단 이른바 BTS입니다. BTS 멤버 아시다시피 진과 제이홉이 지금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난 6일에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BTS 출연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국방부는 오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성일종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인 게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일종의 압박으로 국방부에서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BTS 진과 제이홉이 현재 군 복무 중이고 슈가 같은 다른 멤버들도 속속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관련 부처 그리고 해당 연예인들 소속사와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DC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 비판 성명 발표했네요. 네. 방탄소년단 완전체는 멤버 개개인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돼야 하고 성일종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작금의 행태야말로 젠버리 취지와 정신에 어긋나는 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이킥에서도 BTS 팬들을 일컫는 말이죠. 아미 한 분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미 이성남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부터 BTS의 팬이 되신 거예요? 아, 네. 저는 2018년도 빌보드 뮤직워드 페이클럽 무대를 보고 입덕했고요. 정말 육수만의 공식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아, 카페 가입도 육수 끝에 하신 그런 어려운 곳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위버스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몇 년 전에는 그랬고요. 2019년도에 러브유어셀프 방콕 공연에 갔었고 그 다음에 스피클러 셀프 잠실 서울 공연도 봤었고요. 아미들끼리 모여서 라이브 방송도 많이 보고 팝업 스토어도 가고 사진전도 가고 기타 등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젠버리 케이팝 콘서트 11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BTS가 이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게 국방부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을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했습니다. 아미로서 이런 요청, 이 요청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네. 너무 화가 나고요. 저희 아미 그리고 BTS 팬들은 BTS 멤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군복무 중이거나 솔로를 데뷔하거나 며칠 전에 콘서트가 끝나거나 데뷔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지금 같은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 소환될 때 너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BTS 아니더라도 만약에 블랙핑크다라고 했어도 똑같이 왜?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습이나 리허설이 거의 없이 무대에 본인이 사랑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연습이나 충분한 연습과 리허설 없이 무대에 선다. 이걸 팬들이 어쨌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무대에 서니까 이거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김연아 선수가 유명하니까 맨바닥에서 그냥 스케이트 타는 신용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는 완벽한 무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티스트한테 잘하는 것 좀 해봐. 그동안 했던 것 좀 해봐. 이런 태도는 거의 조롱이나 모욕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무대를 하면 아티스트나 팬들이 모두 학대받는 기분이거든요. 학대. 저희가 BTS 공연이 있으니까 무대를 보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성남 씨 말고 다른 아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제일 감정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버스에는 별 얘기가 아직 없는데 그런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다 부정적이고 비틀즈가 맞는 치트키냐 왜 이렇게 많이 소환시키냐 이런 얘기 정말 너무너무 많고요. 다 부정적이고요. 특히 아미들이나 K-POP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아티스트가 명분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된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미이자 K-POP 팬으로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이제 여론이 되게 나쁠 텐데요. 군인이나 아티스트 모두 신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BTS가 아마 급조된 졸속 무대에 선다면 전 세계 아미뿐만 아니라 K-POP 팬들까지도 세만큼 젠버리가 완전히 엔버리였구나 엉망진창이었구나 이런 걸 더 잘 알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직 아미, 현직 아미 무슨 군인 같네요. 이성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라는 게 K-POP 콘서트라는 게 젠버리의 하나의 일정으로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젠버리 프로그램은 다 없어진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K-POP 콘서트만 지금 따로 뽑아가지고 이것만은 반드시 뭔가 성사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다 무시하고 요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맥락은 뭘까?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어쨌든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을 지금 참가자들이 젠버리 참가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테니 이 콘서트 좋은 거 보여주면 K-POP 스타들 많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이런 단순한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젠버리 참가자들이 K-POP 공연 보려고 온 것이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젠버리 정신이나 이런 거 구현하려고 온 것인데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한 접근, 1차원 접근이 더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폴란드 대통령, 두다 대통령도 젠버리 방문을 취소했는데 정부에서는 다른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세계 젠버리 대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중에 유일했던 경우가 폴란드 두다 대통령입니다. 계획에는 잡혀 있었는데 11일에서 12일 사이에 광주광역시와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7년 세계 젠버리 대회, 그러니까 다음 대회죠. 다음 대회를 폴란드 북부의 항구도시인 그단스크에서 열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전 대회인 우리나라 세만금 젠버리를 방문해가지고 견학도 좀 하고 참조도 좀 하고 이런 계획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만금 야영장을 이미 대원들이 다 떠난 상태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한국 케이스를 참조할 게 있겠느냐 그런 유인이 떨어지면서 방문 자체를 취소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문이 추진된 건 사실인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계획이 제대로 안 될 걸로 예상돼서 이제 계획을 변경한 거다. 태풍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국내외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지 세만금 젠버리 대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고 전혀 무관하다. 그런 해석은 좀 지나치고 이유를 꼽자면 태풍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죠. 필요한 정상 외교라면 전쟁 중에도 가는 게 외교의 기본입니다. 태풍 때문에 안 오셨다고요.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그 당시에 호우 피해를 당하고 있던 국내 상황을 놔두고 우크라이너로 향했던 우리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정상이 어쨌든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대한 결정은 여러 사정과 조건을 고려를 하겠죠. 그중에는 물론 태풍을 고려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벨라루스의 국경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든지 폴란드가 여러 가지로 안보상 확인해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안보적인 문제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자국을 비우면 폴란드 국민들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근데 젠벌이 폐회식에 참석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정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 일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태풍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이게 솔직하지 않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설명을 하지 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태풍이라고 해서 폴란드의 태풍 피해가 예상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홍수나 태풍이나 큰 자연재해가 있으면 대통령들이 외교 일정 변경하잖아요. 그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나라 태풍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유럽에는 태풍이라는 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거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대학들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정산할지 아직 정돈된 게 없다면서요. 워낙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각 대학들이 좀 곤란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경지를 떠난 대원들을 주로 행정기관이 마련한 기숙사 같은 숙소라든지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들이 총력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숙식을 다 일단 대학들의 자비로 제공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먼저 들립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후불 방식으로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방침이긴 한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젠버리 조직이 이렇게 청구 주체가 좀 갈라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할 때 어디로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불안하다는 게 대학들의 걱정입니다.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대학이 나중에 청구서를 낼 경우에는 100% 보존을 해주겠다.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인지 조직인지 정산 주체에 대해서 정확한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받게 되더라도 언제 받게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책임 공방이 벌어져서 길어질 경우에는 돈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예산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엮이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일정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증발을 당한 대학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똥은 여성가족부로 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에 대해서 일종의 감사나 감찰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요. 아직은 젠버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걸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다 안고 가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번 젠버리와 관련돼서 폭염, 침수, 태풍 그 가능성은 다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때문에 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분담한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정은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플랜, B, C 이런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는 걸 이 상황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냐? 대통령이 갑자기 특별 지시를 막 해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줘라. 이런 특별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후 상황은 다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여가부가 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있고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왜 애초에 매뉴얼이 있었는데 무시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조건을 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이후에 이런 행사를 유치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논의를 하는 게 훨씬 더 감찰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아이키, 켈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선관위가 조수진 의원 양천구 사무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양천구의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싸게 빌렸다라는 의혹이 이미 제기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 의원 쪽에서는 특혜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사무실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한 2년 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목동에 좋은 자리에 있는 역세권의 1층이다 보니까 이 입지를 봤을 때 주변 시세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에 비하면 너무 싸게 임대를 했다. 이거 자체가 일종의 우회적인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던 겁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다름 아니라 양천구 구의원을 지냈었던, 구의장까지 지냈었던 정치인이기도 한 부동산 임대업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 건물 건물주 C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양천구청장 출마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에게 일종의 우회적 후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조 의원보다 3개월쯤 뒤에 입주한 바로 옆 가게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조 의원이 얼마 전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해당 사무실 매물이 현재 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싸게 이용을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조 의원 쪽에서는 코로나 때 공실이었다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반전세 개념으로 계약을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월세라는 거는 건물주나 월세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임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고요. 보도대로 300만 원 월세인데 100만 원만 받았다. 이런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을 7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월세가 2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잘 납득은 안 되죠. 이거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고려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들어갔다라는 게 사실이면 코로나19 상황에 들어갔으면 그것도 하나는 개연성 있을 수 있는 어떤 변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만 보면 조수진 의원 측 주장하는 이게 건물 주는 월세 주는 사람 마음이다라는 해명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앞에 말씀하신 해당 건물의 소유주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양천구 구의장을 지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어떤 종류의 대가나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생기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 같이 가미되면 지금 의심할 만한 조건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관이든 어디든 간에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자금법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면 조 의원 측이라고 건물주나 월세 주는 사람 마음 임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임대인에게 이 말은 정치자금법상 이렇게 해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물건을 빌려주면서 작은 어떤 동산 유채동산 물건을 빌려주면서도 야 빌려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원래 300만 원에 빌릴 수 있는 거 난 100만 원에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 200만 원 기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월세가 적정한 임대 가격은 감정평가사한테 두 사람한테만 의뢰해서 평균하면 돼요. 그럼 얼마를 할인해 줬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상 그 의도나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건물주와의 관계를 다 떠나서도 그냥 신고된 계좌로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조수진 의원님 언론에다 대고 건물주 마음대로지라고 해명하시는 분은 법률 검토가 매우 부족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인터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조수진 의원님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법률가로서의 조언을 해드립니다. 하나만 첨언하면 선관위에 회계 보고할 때 있잖아요. 정당선거사무소든지 선거사무소든지 비품도 대략 가격이 나가는 거는 이게 시가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는가 부기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 다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당시 가격을 감정평가사 두 명한테 의뢰해서 받아서 평균하시면 됩니다. 샤니 공장에서 또 50대 여성 끼임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샤니라는 회사가 애초에 SPC 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른바 피무등방 논란을 일으켰던 그 SPC 그룹입니다. 경기도 성남 샤니 공장에 반죽하는 기계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형으로 돼 있는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들어올린 다음에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인 1조로 일하던 동료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서 30분 뒤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 도착할 때는 심정지 상태였지만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빵 공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서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0월에도 이때는 문제의 SPC 그룹의 빵 공장 사고가 있었던 그 달입니다.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서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계속 같은 공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SPC는 일단 사고 발생 즉시 전 생산의 라인을 곧바로 가동 중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C 관련 그룹에서 이런 사건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건이 날 때마다 언론의 지적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심지어 불매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불매운동에 개인적으로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런 정도인데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고 특히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기기를 활용할 때 2인 1조로 작업을 해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아마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2인 1조로 실제로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 뭐가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두 명이 운영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두 명이 실제로 이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거를 챙길 수 있는 구조와 그런 조건이고 환경이었느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얘를 점검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때 그럼 이것은 개인의 과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벌써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개인의 과실이다. 그렇게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명확하게 이유를 찾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고 개인의 과실일 수 있어요. 지난달에 50대 근로자 손가락 골절됐고요. 지난해 10월에도 40대 근로자 기계 손가락 끼어 절단됐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고 개인의 과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SPC는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하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입니다. 감사합니다. Kamala. 예산식의 뉴스 하이킥 여러분이 궁금해요.